오늘 아침도 춥긴 하지만 당분간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부산이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이면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이번 설 연휴에 전국적으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부산은 대체로 맑고 날도 예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설날인 모레 서쪽 지방은 하늘이 차츰 흐려지겠고요.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은 낮부터 저녁 사이 눈이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출근길 일부 내륙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중서부 지역과 달리 영남은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추운 곳이 많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부산과 거제가 1도, 그 밖의 경남 대부분 지역들은 영도를 조금씩 밑돌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11도, 울산과 창원이 9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미터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나면 봄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겠습니다. 다음 주는 낮 최고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올라서 날이 더 포근해지겠고요. 봄꽃들도 예년보다 최대 일주일가량이나 일찍 꽃망울을 터뜨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